한영헌이 한영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요 내가 이은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요 오늘 하루 여기서 놀다 가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그만 가죠 좀 웃어봐요 여기까지 와서 표정이 왜 그래요 웃을 줄 몰라요 사람 미워하는 거 참 힘들죠 그 혼내주고 싶다는 그 사람들 용서 용서라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거니까 그쪽 마음관수 차라라구요 사람 미워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더라구요 오늘 말 되게 많네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나 오늘 잘려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서울에서 지금 한용원 자르는 회의하고 있을 거에요 나이저 벨라페어 대표 아니에요 그걸 알고 여기 오자고 한 거예요 혼자 오기 좀 그랬는데 같이 와줘서 고맙네 어차피 윤수씨는 계속 일하면 될 테니까 잘 될 거에요 잘 될 거에요 잘 될 거에요